안녕하세요 지문호입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와있고요 한예종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뉴진스 업텐션 뉴진스 업텐션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도형예술거에요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옛날노래인데 이거 듣고있어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고맙습니다 전공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영화과 다녀요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스맨파 그루비룸의 피스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전공이 말씀해주세요 연기과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듣고있는 노래요? 정우의 양이요 전공이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출과에요 고맙습니다 나 당신의 어린 양이 되어 슬픔에 배를 가리고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필의 불면이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영화 편집대로 고맙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연출과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연출과 연출과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계세요? 아이유.. 아이유.. 마음을 들여요 듣고 있어요 마음을 들여요요? 고맙습니다 혹시 전공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디자인과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블랙팽크 소아트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아 네 혹시 전공이.. 디자인 전공 디자인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가능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고아의 아틸란티스죠? 고맙습니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영화과 촬영 전공입니다 촬영 전공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안녕의 해요 오늘 듣고 있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외대 정치외교학과 아 외대생이세요? 아 외대생이세요? 네 교류 과목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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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네 언니네 이발관 아름다운 것이요 혹시 전공이.. 저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한예종과 학생이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잘 1982 해 Erin z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